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정우입니다. 화포천 살리기에 함께해 오신 곽승국 화포천 습지생태박물관장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승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 술래길을 걷고 있는 민서희 작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서희 작가입니다. 오늘 세 분 모신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노무현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정우 의원님. 어찌 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서거 10기를 맞은 소감이라고 할까요? 어떠십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봉화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식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손님 맞이한다고 되게 분주했거든요. 밥도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봉화살로 떡도 만들고 그렇게 손님 맞이하는 준비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10주기에는 저한테도 아주 각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국회의원이 되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 아니라 손님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걸었던 정치인의 길을 나서게 됐는데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뜻을 정치 영역에서 잘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10년이 된 올해 저한테만 특별히 부과된 그런 남다른 소감이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남긴 뜻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대통령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 친환경 농업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의원님이 그 꿈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선물, 친환경 농업,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의 평생의 꿈이 사람 사는 세상이었거든요. 친환경 농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농촌형 버전, 사람 사는 세상의 농촌형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토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고향에 내려오셨을 때는 당시 봉화마을 들판은 참 피폐한 농촌 들판 그대로였습니다. 화학농약 치고 화학비료 많이 치고 그저 수확을 많이 내고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농사를 관행적으로 짓고 있었는데 그게 그만큼 물도, 흙도 오염시키고 결국은 그게 화포천이나 낙동강 수질 오염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탈바꿈시키려고 우선 들판에서부터 그렇게 농약을 치지 않는 환경을 살리는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농사로 바꾸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게 지금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봉화마을 들판 30만 평이 넘게 매년 친환경 생태농업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화포천도 봉화산도 생태적으로 많이 복원되었습니다. 그런 게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연유한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라 이런 생각이 되네요. 곽승국 관장님, 우선 화포천 습지 생태박물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 2008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면서 합포천 습지 대살리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농업도 살리고 습지도 살리고 또 그런 곳에서 정말 우리의 아이들, 미래의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자라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관이 그때 생태공원 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되면서 학습관이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역사나 자연 그리고 문화까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박물관까지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화포천 습지 생태박물관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조그마한 생태축제를 하는데 합포천 습지에 그 많은 아이들과 이제 방문해 주신 모습을 보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것 중에 친환경 농업과 함께 또 이 화포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선물, 화포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봉화마을에 있을 때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태학습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 화포천 습지 생태학습관 와서 아이들의 자연선생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화포천 습지를 계속해서 지키고 또 제 스스로도 다짐하고 어려운 일 위해서도 이겨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계속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신 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요. 서거 10주기를 맞는 감회 남다리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2009년 5월 23일 날 아이들하고 그때도 같이 자연을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바로 이제 봉화마을로 갔는데 너무 길이 막혀서 제가 사실 합포천 습지에다 차를 대놓고 이제 아들하고 저희 가족 해서 같이 합포천 습지를 걷고 봉화마을을 걸어가는데 사실 너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걸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전에 기양하셔서 1년 동안 그 합포천을 보존하고 또 봉화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들이 막 같이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곳을 헌화하고 절을 할 그 무렵에 아 내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짐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해나가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과 합포천 습지가 진짜 눈에 띄도록 이렇게 많이 변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분들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 10년 동안 그런 다짐을 다시 실천하는 계기도 있었지만은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정말 그 많은 생명들이 찾아오는 합포천 습지를 보면 그분이 매번 찾아오시는 것 같아서 매번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서희 작가님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는 중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모임 깨시국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며 1일부터 22일 서울에서 봉화마을까지 순례를 하고 있는데요. 깨시국이 어떤 단체이고 또 노무현 순례길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 깨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국투대장정, 이걸 줄이면 깨시국이 되고 또 하나 다른 의미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라는 국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꿈꾸는 세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압축을 하면 깨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무현 순례길은 이강욱이라고 하는 평범한 시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운구 행렬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강웅이라고 하는 시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오면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봉화까지 한번 걸어가면서 그분을 한번 기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사건을 목도하고 내가 이제 걸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내가 봉화까지 걷겠다고 글을 올리고 걸으면서 하루하루 그 기록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고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지고 이런 사진들을 올리니까 이 사람이 봉화까지 걸어가다가 중대에서 끊기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어떤 호응이 있어서 나도 그러면 내일 참석하겠다. 나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당신하고 같이 걷겠다. 이런 시민들하고 때로는 2명이 때로는 3명이 어떤 때는 10명이 이렇게 걸어서 22일 동안 끊기지 않고 봉화까지 걸어가므로 해서 노무현 순례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것 중에 하나가 깨어있는 시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선물, 깨어있는 시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생각은 각자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깨어있는 시민은 성찰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사색하는 그런 시민이 제가 생각하는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지금 순례길을 걷고 계신데요. 10주기를 맞는 소감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흔히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모습도 봤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라고 불렸던 분이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으로 계시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노무현의 가치가 아직도 유효하다. 이 노무현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10년차를 맞이하는 저의 감해입니다. 의원님, 봉화마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귀향하시면서 같이 오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5년 모시고 퇴임 이후에 저는 집이 부산이었고 대통령님 진영 봉화로 오시는데 방향이 같으니까 같은 귀향열차를 탄 거죠. 그때 제 느낌은 퇴임하신 대통령의 금리환향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마치 자기 땅에 유배당하는 귀향살이 가는 그런 왠지 쓸쓸한 느낌 그래서 참 외로우실 것 같아서 노후가 그래서 동행을 기꺼이 누가 뭐 가자 잡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동행을 했고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10년 동안 봉화마을에 함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로 오신 다음에 친환경 농업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럼요. 그건 꼭 귀향하셔서 친환경 농업을 하신 건 아니고 이미 재임 중에 그 당시 농업농민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수입살 개방이 이렇게 농민들 반대가 좀 심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낮게 할 수 있을까 되게 노심초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농수산식품부에 이런저런 좀 방도를 찾아보라 좋은 사업이 없겠느냐 이렇게 숙제도 주시곤 했는데 정작 그런 속 시원한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재임 중에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건데 이게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도 정작 농촌에서는 그런 사업거리를 기획하거나 추진할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너무 젊은 사람, 일할 만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미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셨고 재임 중에 그러면 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돈도 좀 투자를 하고 또 나름 경험과 노하우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뭔가 좀 기여를 하면 안 되겠나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퇴임하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고 내려오셨지만 정작 곧장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너무 5년간의 청와대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이 너무나 힘들어하셨거든요. 오죽했으면 기분 좋다 이렇게 홀가분해 하셨는데 그렇게 내려오셔서 좀 쉬고 책도 좀 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조금 한숨 돌리고 뭐 하려고 했는데 그날부터 사람들이 막 정말 인산 인해를 이루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데 이제 자전거 타고 둘러보신 봉화마을 고향의 모습은 참 정말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방문객들한테 우리 봉화를 찾는 분들한테 민망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도처에 그래서 정말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손님이 오시는데 좀 시체말로 더러워서 되겠나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마을, 화포천, 봉화산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 내려오신지가 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한 3월 말, 4월 초가 되면 농번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뭐 둘판에 이제 트랙터가 움직이고 뭐 이래저래 좀 부산스러워지죠, 농촌은 그런데 그때 다시 농사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아, 뭐 화학비로 막 듬뿍 치고 화학농약이 그냥 병이 널브러져 있고 좀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죽어서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하면 환경을 살릴까 우선은 농촌이니까 농사의 비중이 커서 주업인 농사부터 제대로 환경을 살리는 또 안전한 먹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하나가 이제 농업 위기는 싼 수입살이 들어오면 가격으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좀 더 질을 좋게 하고 가치를 높이는 농법이 없을까 그래 이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환경도 살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쌀은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농민들을 설득해서 친환경 농사를 해보자 그래야 농민들도 농업도 미래가 있고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들려고 친환경 농사를 시작하신 거죠 처음 친환경 농업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오리농법으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했어요 열쇠 농가가 2만 4천 6백평 그때 나락으로 한 55톤 생산해서 도정을 하면 70% 정도로 딸 양은 줄어들거든요 35톤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사전에 주문을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저희가 한 1만 명 정도에게 한 3키로 정도를 이렇게 예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2만 명이 그냥 폭주한 거죠, 주문이 급하게 닫고 그런데 어떻게 양이 적어서 반을 줄여야 되잖아요 추첨을 했어요, 추첨 그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대통령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님이 친환경 농사를 하신다니까 그걸 응원하는 의미도 있고 꽤 비싼 편인데도 아주 그렇게 처음에는 불티나게 했고 대통령이 돌아가신 2009년도는 10배가 늘었어요 24만평, 봉화 들판 전체로 확대가 됐죠 그때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혹여 친환경 농사가 흔들리고 차질을 빚을까 봐 그것도 전량, 일찍 다 판매가 되었죠 그다음에는 자신감을 갖고 점점 늘어서 많을 때는 48만평 지금 5개 마을 4개 장목반에 160여 분 정도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35만평 정도로 조금 안정화됐습니다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처음에는 전홍약, 무농약, 유기전환기 이제는 유기농업 단계로 점차 수준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품종도 다양하게 해서요 심지어는 논의 팜아트라 해서 논의 캐릭터를 그려서 그게 빅히트를 저쪽에 보이는 것도 저런 게 팜아트고 캐릭터를 대통령님 그려서 그때그때 안 계신 때마다 추도식이 있었고 다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색표로 새겨서 이렇게 쭉 이어 왔는데요 이게 들판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유기농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곽승국 관장께서 했던 것처럼 이 친환경 농사가 단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양한 생물들이 논에서 논은 습지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그런데 거기 친환경 농사라고 하는 것은 화학비료를 안 치고 퇴비를 넣고 또 화학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이게 수지를 좋게 해줍니다 정화를 시키죠 그럼 그 물들이 결국은 화포천으로 낙동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 생태계도 살린다 이게 봉화산, 화포천, 들판 자연을 통째로 생태계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아가는 농부들의 마음, 농심이죠 또 여기에 오는 우리 시민들의 힐링 캠프가 되는 것이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제대로 된 사람 사는 세상 그런 게 지금 어느 정도 경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친환경 생태 농업의 그런 노을 모델이 되고 우리 자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화포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곽승국 관장님 화포천의 가치 노무년 대통령이 귀향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하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안 있어서 하지만 그때 경남에 2008년도에 큰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람사르 총회가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사실 그 람사르 총회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결정이 된 아주 큰 국제 행사였거든요 사실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아주 크게 생각을 하셨고 또 경남에 있는 여러 습지에 관심도 가지고 그러던 중에 또 고향인 합포천 습지에 대한 가치 부분도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항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 책을 한 30권 정도 저희 전문가들이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부를 억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아마 다 보신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습지 전문가의 티가 이렇게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를 개방해서 들어갔었는데 제가 감동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저에 꽂혀 있었던 책들이 저희가 추천했던 책들이 그쪽 꽂혀 있었고 거기에는 그 책을 읽은 흔적들이 다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 합포천 습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 것 같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감동을 받았었고 아마 또 여러 TV라든지 이런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낙동강 벨트라든지 생태 벨트라든지 그리고 이 합포천 습지가 이런 주변에 있는 주남주수지, 우포늄, 낙동강 하구 사이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생물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자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려오셔서 바로 저 합포천 습지를 우리가 한번 되살려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포천을 살리고 또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일본에서 황새가 찾아와서 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관장님 얘기를 좀 해주시죠 2014년 3월 18일입니다 그날 바람이 엄청 세게 불던 봄날이었거든요 관장으로 일하고 계셨죠? 거기에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상하게 하얀 새가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하고 있는 거리가 한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얗고 꼬리 쪽이 까만 새는 황새 아니면 두루미거든요 그런데 그 두 세 다 정말 귀한 종이고 합포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종이었는데 그래서 바로 회의를 마치고 나갔죠 나가서 보니까 가락지가 달려 있었어요 빨간색, 까만색, 노란색의 가락지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아는 이찬우 박사라는 분에게 알렸던 만은 일본에서 2012년 4월 16일생 안껏 황새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 황새가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이후로 멸종이 된 셈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죠 저도 야생에서는 처음 본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랐었는데 이 애가 저는 사실 왔다가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왔더라도 합포천 주변에서 과연 자라겠나 그때 의원님도 좋아서 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있고 한 달이 지나도 있고 두 달이 지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 세를 가기 했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지켜봤었는데 계속 논에 가 있는 거예요 4월이 되면 물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5월이 되면 대부분의 논에 물을 다 대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가서 먹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한번 물속을 보니까 풍년새우라는 조그마한 새우가 있는데 이건 농약을 친데서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걸 1초에 한 마리씩 잡고 우리가 새우깡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풍년새우는 한 보름 정도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또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하게 뱀 같은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희는 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니라 드렁어리라고 하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보통 황새는 하루에 30마리에서 50마리 정도의 미꾸라지를 먹어야지 얘가 살 수 있는 애인데 그 드렁어리는 그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몇 마리만 먹어도 거기에서 자기 하루치 먹을 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름을 계속 나눈 거예요 이름도 봉순이라고 지어두셨는데요 황새 봉순이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요 사실 그 이야기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모시고 있던 시절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좀 여러 군데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잘 아는 곳들을 여러 군데를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인근에 또 우리하고 같은 벼농사를 하고 있는 일본 지역에 한번 가보자 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찾던 중에 추천을 받은 곳이 일본의 도요가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거기 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던 차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못 가시게 됐고 거기에 있던 황새도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봉순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고 싶었던 도요가에서 출생한 새입니다 거기에서 황새를 친환경 농업을 하고 황새를 복원해서 온 새인데 이 새가 묘역 앞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새들은 보통 부리를 날개죽지에다가 이렇게 놓고 밤에 잡니다 그런데 황새는 특이하게도 부리를 앞가슴 쪽에 털이 많거든요 거기에다 이렇게 구부리면서 잡니다 그런데 그걸 묘역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벽에 한번 가서 보면 사실 뭐 그게 바람 방향 반대로 서서 그렇게 하는 거였지만 대통령께서 보고 싶어 하셨고 또 그런 생물들이 자라고 찾는 그 습지를 만들고 싶었던 게 또 꿈이셨는데 그 생물들이 와가지고 그 묘역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다라는 게 사실 저는 너무 가슴이 찡했었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일본에서도 도요가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묘역도 참배하고 두 번이나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같이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봉화마을 가보셨죠 당연히 변화된 화포천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폐타이어가 굴러다녔던 화포천이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새로운 습지 공간으로 이렇게 재탄생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민선희 작가님 이번 술래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5월 1일부터 술래길을 같이 술래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33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티를 제가 입고 온 이 노란 티 나간 숫자를 보면 한 330분 정도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술래길에 참가를 하시는 시민들의 사연 또 의미들 다 제각각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술래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노무현 대통령만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서 오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 이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또 걷는 곳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3박 4일 신혼여행 길로 오시기도 했고 또 결혼 1주년 2주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0년 기념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가득 나들이 겸 소풍으로 가득 단위라도 오시고요 해외여행을 포기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산티아고 술래길을 한 달 동안 20일 동안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노무현 술래길을 알고 산티아고 술래길 대신 노무현 술래길에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다 술래자들이 22개 구간을 이어서 가는 그런 독특한 술래길이던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노무현 술래길은 올해로 제 3회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3회, 4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노무현 술래길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술래길 1기, 2기 때는 몇 명이 희생에 가까운 봉사로 인해 봉사를 했고 그분들의 힘으로 노무현 술래길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는 50년, 100년 이어지는 술래길이 되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노무현 술래길 3기를 책임지는 지 대장이 있고 또 하루하루를 구간이라고 그러는데요 5개의 구간을 묶어서 마디라고 그래요 마디를 책임지는 마디 대장이 있고 5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책임지는 구간 대장들이 있고 그분들이 대장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봉사로 그분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 술래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술래길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마 깨어있는 시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깨어있는 시민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임 중 후반 특히 이제 내려오셔서 진보의 미래를 집필하시면서 좀 수렴된 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재임 중에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각성한 시민들 그 각성한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 이것이 진보의 미래를 앞당기고 혹은 끌고 가는 운동력이다 지도자가 아주 특출한 지도자가 그런 시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된 그런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이 그것이 오히려 지도자를 밀고 가는 것이고 그게 앞으로 참여 민주주의가 꽃피워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뭘 계획을 하고 앞장서서 뭔가를 끌어가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여러 강물들이 결국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쭉 흘러왔던 것은 바다가 바로 그런 뭐랄까 각성된 국민들 시민들의 그런 조직된 힘이야말로 그것이 민중의 바다이고 여러 가지 지역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학벌의 차이가 있고 출신 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하나로 모아내는 다 받아들이는 게 이제 바다고 그럴 때 비로소 국민통합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하셨던 그래서 대통령님 묘역에 내 우선 강판에 신영복 선생님 서체로 아예 그거를 천년이 가도 변함없도록 새겨놓은 거거든요 대통령의 뭐 저희들한테 남긴 그런 큰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것 무엇일지 한 번 더 여쭤보죠 김정우 위원님 먼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10주기를 돌이켜보면 대통령님의 서거 대통령의 희생으로 오히려 진보의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런 가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평생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억압과 차별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세상을 꿈꾸고 왔거든요 봉화에 내려오셔서도 두 가지를 하시고 싶어 했어요 하나는 사회적 생태계를 민주주의의 그런 산학습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고 봉화를 또 하나는 이 밑바탕에 자연 생태계가 되살아나야 된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것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남긴 우리한테 큰 이정표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서 이래저래 굽이 치더라도 시련과 일경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그렇게 진보의 미래를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내자 이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남긴 우리한테 큰 뜻은 그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곽승국 관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기양우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 사실 개개인은 정말 초라하지만 사실 함께 모여서 그 합포천 정말 쓰레기보다 그 새보다 쓰레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더 많던 그리고 폐수가 흐르던 그곳을 지금은 수만 마리의 새들이 오는 그런 낙원으로 이렇게 만들었듯이 어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보다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10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은 그 시간만큼의 그리움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도 매달 한 번 이상씩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또 합포천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10년을 한결같이 합포천을 살리고 또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서희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깨어있는 시민이 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서로 연대를 통해서 조직을 이루어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조직에 의해서만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일깨워주셨던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놨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한테 필요한 노무현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시민센터 후원 의사를 밝히면서 금일본과 함께 서신을 노무현 재단으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시민들과 함께 역사를 전진시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제 봉화에서 농사짓는 일을 작년에 접고 새롭게 정치인의 길로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부끄럽지 않고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을 지켰던 그 힘든 길을 이미 자임을 하고 나섰는데요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봉화라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김해, 경남,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보다 겸허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우리한테 그 뜻 유업들을 보다 사람 사는 세상 사회적 생태계를 만드는 때에 정치인으로서 더 헌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곽순국 관장님 네 지난 10년 정말 많은 변화가 합어천과 그리고 봉화들 테레떼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마무리가 되는 해가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환경 농업도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합보천 습지도 더욱더 보존하고 복원을 시켜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습지로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습지를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설이 작가님 이제 저희가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을 해서 봉화마을까지 22일 동안 걷는 노무현 술래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술래자분들 중에 요구사항이 이제 생겨요 부산에서 시작하는 길을 만들어달라 광주에서부터 걸을 수 있게 해달라 또 이제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셨으니까 평양에서 출발해서 도라산을 거쳐서 광화문까지 그리고 봉화까지 내려가는 길을 좀 개척해달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노무현 술래길이 끝나면 그런 부산길 광주길 북쪽에서 협조를 안 해주신다면 도라산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광화문을 통해서 봉화까지 내려가는 그런 길을 이제 개척할 거고요 이런 노무현 술래길에 5천명, 1만 명, 10만 명이 같이 걸으면서 사람 사는 세상 또는 깨어있는 시민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많이 담론을 나눈다면 우리 역사는 진보할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은 그 속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싹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세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노무현 재단에선 서거 10주기를 맞아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애도와 추모를 뛰어넘어 깨어있는 시민들이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노무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